거의 가슴아가슴아 부러가야지 단체로 뭐 플라로이드 한 장 찍어? 오케이 자 여러분들 한 번 벗으세요 우리 기념샷 한 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나왔을까요? 캠핑값이 어두워지면 자니까 진력 안 나왔어 한 번 더 찍으면 되지? 그려줘 그려줘 자 이거 다시 찍자 오케이 이게 진짜 나오게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잠시만 확인하고 코라도 나오면 되지 뭐 자 잘 만들었어 씨 근데 참 그럼 안 나왔어 왜 마마가 진력만 안 나와? 야 이거 마사 진력만 안 나와 귀신 아니야? 야 내가 다시 야 엄지만 나와 엄지만 야 내가 코라도 나오게 해달라 했잖아 형 왜 조국이 허벅지에 있어 빨리 아 오케이 야 좀 이쪽으로 와봐 제형 가운데로 가운데로 그렇지 어떻게 나오겠지? 야 잠깐 각도가 이상해 제형 어 어디가 이렇게? 그렇지 그렇지 나 갑니다 하나 둘 셋 엉덩이 한 거 뺐다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이제 나왔어 진짜 이번 마저 안 나오면 진짜 나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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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 왔어 왔어 갔어 왔어 갔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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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를 걸쳤어 야야야 야 이 출발에 획성한 거 아니야? 가가가자 아니 이 정도 나왔어 이 정도 나왔어 나왔어 진정 나왔어 나왔네 나왔네 성공했어 행복했다 얘들아! 마지막 싸우고 끝내자! 자! 가! BDF 뉴스!